자 5월 9일 이제 봄은 거의 지나가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선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 특별히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운드 엔지니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2001년부터 음향 엔지니어를 시작해 왔고요 SM엔터테인먼트 녹음 및 믹싱 엔지니어로서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샤이니, 레드벨벳, 엔시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시면서 그 사운드를 책임지셨던 분이고요 현재 독립하셔서 스튜디오 클랑, 이게 독일말로 소리라는 뜻인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사운드 음향 엔지니어 구종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옛날에 SM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났던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이 어떤 거냐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그리고 저렇게 사운드 캐치를 정확하게 팍 빨리 난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흘러니까 그리고 막 제가 이제 케이팝을 들으면서 사운드에 놀라워할 때 이것을 녹음하고 믹싱한 사람이 구종필 씨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구 구종필 씨인가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 한국 음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자 요즘에 한국 케이팝 시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가 놀라기도 하고 저는 이게 현대 음악 현대 대중음악의 아주 그냥 한 폭판에 그 구종표 씨가 만드는 그 음악들이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사운드의 경향성이랄까 이게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되긴 할 텐데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림은 약간 팝 음악을 아무래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한국적인 멜로디랑 한국적인 요소들이 조금 붙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케이팝이라고 불리우는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컨셉이나 그 장르의 특징 자체가 여러 명 그룹으로 형성된 이제 그 팀들이 나와서 안무에 맞춰서 맛깔나는 퍼포먼스와 노래로 대표되는 게 사실 케이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무 퍼포먼스가 무대에서 펼쳐질 때 이 퍼포먼스를 더 약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사운드들 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케이팝의 사운드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약간 가수가 무대 위에서 안무나 노래를 할 때 그 안무와 노래가 조금 더 빛날 수 있게 그 사람별로 캐릭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장면들 뭔가 전주, 그 다음에 벌스, 그 다음에 코러스, 브릿지 이렇게 넘어갈 때 혹은 그 브릿지 한 장면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은 함께 가는 거죠 무대와 그럼 사운드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피곤해야겠어요 세분화되어 있고 아 그 피곤한 걸로 따지면 좋은 의미로 물어보는군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스에서의 공간감 코러스에서의 공간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브릿지에서의 공간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작전이 다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걸 다 작전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사운드를 듣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이렇게 느낄 거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이제 데모라고 하죠 그 데모를 한번 쭉 들어보거든요 데모를 들으면서 이제 무대를 혼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보면 아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얼추 이게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좀 많고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오늘 본격적으로 좀 더 하게 될 텐데 한번 크게 개괄해봤습니다 케이팝 음악이라는 건 이렇게 캐릭터가 다양하고 다양한 캐릭터에 맞는 그 아티스트에 따라서 그 씬에 따라서 다 음악이 작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초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제가 알던 구종필씨 옛날 이야기는 진짜 다양한 영화음악부터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다양한 음악들을 주로 이런 대중음악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음악의 엔지니어로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어떻게 SM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얘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SM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약간 그 예술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음악 네 잘 아시지만 이게 그 연주자나 아티스트도 그걸로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니 저 같은 스탭은 더 돈을 벌기 힘든 거예요 정말 네 정말 돈을 벌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현실적인 문제로 대중음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네 네 네 그래서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대중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조그만 작업실을 만들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그 역시 녹록치는 않아서 네 그래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아는 엔지니어분께서 SM에 TO가 생겼는데 가볼 생각이 있냐 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만 해도 사실 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 하는 댄스음악이 되게 별거 없고 네 단순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약간 음악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의 어린 생각에는 그냥 뭔가 이 다양한 코드와 그 다음에 진짜 리얼한 악기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이런 게 음악이지 그런 댄스 뮤직은 사실 내가 할 게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있었던 차에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제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작업을 하던 이제 작곡가 분 중에 한 분이 SM하고 일을 좀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SM에 자리가 있다는데 또 내가 너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별로 갈 생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SM에서 그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라는 곡이 발매가 된 거예요 그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SM에서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곡을 들어보게 되는데 들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놀랐어요?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았고요 사운드적인 측면 요즘 이런 거야?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제 스스로를 발견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약간 관심을 괜히 안 간다고 했나? 대단하구나 사운드가 후회하면서 그냥 되뇌이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던 차에 조금 있다가 이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곡이 또 발매가 되는데 그거는 뮤비에 의해서 뮤비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와 노래 멜로디와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가 그때 느끼기 몇 번이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넉넉고 정말 입틀막 이러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속으로 좀 후회했던 것 같아요 갈걸 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혼자 그냥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때 갔어요 후회하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같은 동년배로 지내는 엔지니어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가 느닷없이 와서 자기한테 SM에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나는 갈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 너의 생각이 낫다 그래서 세 번째 아니 이게 똑같은 얘기를 세 사람한테 다 다르게 들으니까 이쯤 되면 그건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또 면접이 또 감사하게 잘 진행이 돼서 입사하게 됐죠 정해놓은 자리네요 이런 걸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점지한 자리라고 하는데 종필 씨가 들어오라고 아예 만들어놓은 자리 들어가서 초반에 느낀 것들은 어떤 거예요? 회사의 규모나 시스템이 전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전혀 너무 달라서 약간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틀 안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태어나서 회사 생활이라는 걸 해본 것도 처음이고 회사 생활이 딱 정해져 있나 봐요 엔지니어도 회사라는 틀에는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원이다 보니 그렇고 작업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고 어떻게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보컬 트랙을 정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제가 밖에서 하던 거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들이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곳에서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느껴질 만큼 되게 특이한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처음엔 적응을 못해가지고 되게 애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흔히 이제 저희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밸런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사람 목소리는 이 정도 크기 기타는 이 정도 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완전 상식과 어긋나는 제가 알고 있던 굉장히 특이한 그 자체가 파격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고생 아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여기에 K-POP 음악의 비밀이 이제 슬슬 오늘 드러날 텐데 독립한 이후에 2020년에 지코의 아무 노래 아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 곡으로 엠넷 아시아 뮤직어거든요 네 여기에서 베스트 엔지니어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도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경 쓰셨는지 좀 주목하면서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구종필 이 엔지니어님을 이 음악 세계로 내가 음악을 만지고 조정해서 믹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되고 싶다 라고 이끈 그런 곡 메탈릭하네요 네 원 네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데요 아 이게 제가 어릴 때 교회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밴드를 하고 있다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교회 밴드는 흔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CCM 네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연주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시절이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자기 집에 너무 늦게 끝나니까 자기 집에서 저희들을 재웠어요 그 집에서 재우면서 그 전도사님께서 세상엔 이런 음악도 있다라며 들려준 게 이 메탈리카의 원이었거든요 사탄의 음악이 이런 거다 네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다 너희들이 조금 더 견문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충격이었군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구나 네 완전 확 눈이 띄는 네 그게 그 장면도 그렇고 이게 앞에 처음에 총소리가 막 나고 이런 게 그 장면이 막 그려지고 머릿속에서 한동안 그 머릿속에 그려졌던 풍경을 약간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종필 엔지니어님이 말씀하시면서 장면이 그려진다 색깔들이 막 음악을 굉장히 이미지로 영화처럼 쫙 펼치시는 거에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주었던 이렇게 사운드가 다양하구나 메탈리카의 원이었습니다 이거 추천해 주시는 음악이에요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사운드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 하는 계기가 됐던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CCM을 부르면서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밴드 활동을 소박하게 하시다가 이 메탈리카를 들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인 세계를 맛보셨는데 메탈리카의 원 일부만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기타도 치셨고 어렸을 때 그런 뮤지션이 되기를 꿈꾸기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를 했었어요 네 노래하는 가수가 지금도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긴 해요 성가대에서 노래도 솔로도 불러보고 이랬었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음향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그때도 중학교 때 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뉴스데스크 오프닝 시그널 에 보면 뉴스데스크 음악이 막 나오면서 그 기계 앞에 앉아서 이걸 막 이렇게 조절하시는 그 영상이 있어요 큰 콘솔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음향 콘솔이 아니고 영상 콘솔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음악 기타 막 배우던 시절이라 음악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음악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고 싶다 저렇게 멋있는 기계 앞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고 되게 강하게 머릿속에 막 박혔던 것 같아요 저게 내 모습이다 네네네 그래서 저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고민하다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국에 가면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과로 전향을 해서 저희만 해도 문과의과가 있었습니다 문과로 전향을 해서 문과로 가서 고등학교도 문과로 가고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음악만 좋아하느라고 신문방송학과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긴 된 거네요 네 그것도 교회에서의 영향이 큰데 맞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기계들이나 이런 믹서 엄청 그때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고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많아요 실제로 잘 배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음영 엔지니어의 산실 역할을 나름 하는 거네요 네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 송출이나 라이브나 이런 쪽에 관해서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런 측면이 또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간 엄청난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다 책임지셨던 구종표씨하고 이제 K-POP K-뮤직의 어떤 음악적인 비밀 또는 구종표씨만의 노하우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한씩 해보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코의 이 암우 노래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젊은 층부터 저희 세대까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아 네 네 자 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아 지코씨랑은 작업도 원래 지코씨가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작업할 때 엄청 디테일해요 아주 작은 거 작은 요소들 있잖아요 소스 하나 이렇게 찹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들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상까지 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그 아티스트인데 이 노래는 약간 아무 노래니까 약간 다 놓고 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렇게 디테일한 거 없고 그냥 들어서 신나면 좋은 걸로 합시다 우리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만들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그 약간 내려놓은 느낌 이었던 것 같아요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그냥 마냥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막 그런 디테일한 여기에 이게 나오고 여기에 저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흘러가게 좀 두고 네 신나는 바운스를 이 신나는 바이브만 느껴질 수 있게 좀 그쪽에 더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게 중요했던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보컬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보컬과 반주의 밸런스가 예전 10년 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기 전에 그때 잡았던 방식과 SM에서 잡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아이돌 네 가수분들은 이제 여러 명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티스트가 여러 명이냐 아티스트가 혼자냐에 따라 조금 작업 방식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장르가 뭐 장르를 구분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발라드나 이런 장르나 아니면 아이돌 뮤직으로 대표되는 그런 댄스 음악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지코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장르나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발란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보컬의 발란스가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익숙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보컬이 더 위주가 되는 네 그런 발란스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댄스 뮤직은 그 보컬이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이 보컬을 다른 게 어떻게 받쳐주게 만드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그 안에 반주 요소가 네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킥이 될 거냐 뭐 베이스가 될 거냐 아니면 코러스가 될 거냐 이런 것들 이 메인보컬을 받쳐주는 그 반주들의 요소가 어떤 것이 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볼 이 지코의 안무놀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리듬 섹션이 중요했다 네 그리고 막 믹싱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네 그게 이 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개인적으로 이 놀이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그 마지막에 이 필터링돼서 넘어가는 마지막 후주 부분 있거든요 네 거기가 너무 사실 계속 좋았어요 자 우리 이 곡을 직접 믹싱하신 구종필 엔지니어님이 후주 부분 넘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거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후주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작년 그 엠넷 뮤직 아시아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엔지니어 수상한 바로 그 곡 지코의 아무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왜이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이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노래 나의 단톤 지코의 아무노래 네 신나네요 자 지금 이도공간 음향 엔지니어 구종필 엠두님과 여시암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K-POP 음악의 노하우와 비밀 같은 것들을 살짝살짝 느끼게 되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안에 계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있다면 엔지니어로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네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님 회장님이신 이수만 선생님이 직접 다 저희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만들어나가고 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진짜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들 진짜 그러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워낙 싱어송라이터시기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데스크에 앉으셔서 하나하나 이건 이러는 게 어때 저건 저런 게 어때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최종 가장 중요한 결정만 저 위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직접 다 들어보시고 엔지니어룸에 들어와서 네 그러면 요구도 하시고 그럼죠 제안도 하시고 네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건 지금 좋다 이렇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은근히 처음엔 엄청 떨렸어요 그렇죠 오너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도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엄청 떨렸는데 막상 처음 컨펌을 받고 음악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대 혹은 다른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해주시거든요 자기도 음악인 이었고 현재도 음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도 음악인이니 음악인끼리 얘기를 해보자꾸나 이런 식으로의 대화의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네 굉장히 신선하고 오히려 되게 편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것이죠 그 경향이라고 할까요 세계 음악계의 경향 아까 초반에도 K-POP 음악이라는 게 크게 보면 어떤 식의 전략이 있는 거냐 물어봤을 때 되게 다양한 요소들로 나눠져 있다 했는데 그 사운드의 어떤 무게랄까 아니면 크기 음량의 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우면서 그런 것들도 비교하면서 K-POP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강점 확실히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확실히 있고 근데 그게 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 경우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 되어버린 약간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K-POP이라는 이 장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한 특징들은 있어요 일단 그 볼륨 같은 측면에서도 사실 여타의 팝보다 큰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댄스뮤직이 K-PO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청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임팩트에 탁 다가오는 느낌이 필요하다 보니 약간 어쩔 수 없이 조금 큰 볼륨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촘촘하게 이를 데 없는 구성 이거는 정말 이거는 K-POP 이외의 다른 음악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촘촘한 게 그 촘촘한 사이사이의 변화를 다 포함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촘촘함은 단순히 음악만으로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안무 그리고 의상 하다못해 메이크업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종합예술로서의 K-POP 모든 구성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된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엑스오너를 하셨어요 네 이 팀의 또 그 대표적인 곡인 몬스터 어떻게 믹싱을 했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엑스오의 몬스터입니다 전설에 질문을 시청해주셔서 루나 이들 오 이 이들 이 이들 네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K-POP에 아이돌들 음악이 나오니까 나름 신선합니다 지금 구정필 감독님 SM엔터테인먼트 10년 동안 엄청난 아티스트들하고 함께 그런 음악들을 믹싱하신 엔지니어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엑소의 몬스터 들어봤는데요 이 곡이 개인적으로 좀 어떤 터닝포인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전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스스로 확신도 잘 없고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차에 이 곡이 발매가 되고 이 곡을 들은 여타 K-POP 관련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이거 누가 한 거냐 믹스를 누가 한 거냐 이거 누가 한 거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표하게 되어 버린 원래 그 전에도 좀 있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몬스터 믹스 하신 분이래 그게 이제 제작하는 분들 사이에서 곡을 만들거나 혹은 음반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 피드백으로 그냥 전환점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던 시절을 지나오고 있다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를 혼란을 겪고 있던 시절들이 생기잖아요 일을 위한 걸 하다 보면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든 몇 가지 생각들도 있었고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좀 가볼까? 사실 이 곡 초반에 나오는 보컬을 이용한 딜레이 같은 건 원곡에는 없는 건데 제가 만들어서 넣었고 그런 것들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작업해보면서 좀 나름의 많은 그 리프레시가 되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이야기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니까 확신이 좀 섰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게 맞는 건가 보다 기쁘셨겠다 네 되게 기분 좋았고 그리고 그 약간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여기가 구역방송이니까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우리 목동에서 큰 스테어를 그때 가끔 하실 때도 그렇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때 우리 악기도 꽤 잡아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케이팝 대표적인 회사에서 그런 글로벌한 사운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였는데 국악기를 잡을 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점 내지는 궁금한 점 또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솔직히 네 엄청 많아요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서스테인이라고 하죠 저희말로 저희끼리 쓰는 말로 이렇게 타악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땅 때리면 뚱 하는 이 길이감이 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북악기가 네 이렇게 퐁 하고 울리는 건 많은데 이렇게 뭔가 풍 이렇게 길게 무겁고 길게 끌고 가는 공명시 체류시간이군요 네 그런 것들은 잘 들어보지를 못했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 육중한 울림들은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게 어쨌든 저희 우리의 악기니까 그거는 우리 음악의 특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럼 조금 더 현대화스럽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고민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보컬이 훨씬 더 옛날에 기악보다 악기들보다 뭐 판소리하는 그 팬텀 싱어는 고영렬 씨나 지금 이날 집 밴드 이런 사운드로 보면 다 이제 노래하는 이희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보컬 측면에서의 전통 보컬 전통 보이스 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 그래요? 네 진짜 좋아요 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왜냐하면 이 제가 이제 주로 팝 음악과 비슷한 류의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팝 음악에 어울리는 발성들을 가수분들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 외국 우리가 이제 흔히 외국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팝 음악과 우리나라 분들이 불렀던 이 가요라고 얘기하는 케이팝과 이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좀 다른 스타일의 보컬이 들어오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더 신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좀 다른 스타일로 노래하면 더 되게 신선하고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언급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가능성도 있고 네 역시 기약적보다는 네 분명히 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점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한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이유의 블루밍 네 노하우가 이거는 어떤 과정이 중요했나요? 이거는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이유씨의 보컬 이었고요 네 아이유씨의 보컬이 그 아이유씨가 자기가 부르는 느낌이 살짝 안 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처음에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어떨까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이유의 목소리가 아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약간 아이유씨도 상당히 자기 음악을 낼 때 앨범을 낼 때나 트랙을 낼 땐 되게 구체적이라는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적으로는 약간 어떤 직면이 좀 엽점을 사운드적으로는 아이유씨가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였을 거예요 아마 약간 락을 베이스로 한 음악이긴 하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그 왜 예전에 틴팝이라는 네 그런 장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방향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의 컨셉이었어요 막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산뜻하고 프레쉬한 네 아이유의 블루밍 구종필 음향 엔지니어님의 믹스로 듣겠습니다 담아 오오오 이모티콘 하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오오오 많이 바쁘지 않아 아이유의 아이유의 블루밍 산뜻합니다 국악방송에서 지코 노래와 아이유 노래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서 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자 이제 어느덧 벌써 마지막 질문쯤을 던져야 되는데 회사를 만드셨어요 네 왜 클랑이라고 지었어요 소닉 무슨 클랑이 독일 말이잖아요 네 이게 독일어로 벨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벨 소리가 나다 종 뭐 약간 이런 뜻인데 제 이름도 가운데 세복종자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가지로 의미가 다 맞닿아 있어서 네 클랑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이 클랑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음악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까요 음 개인적인 바람은 그 어쨌든 좀 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음악들을 좀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SM 이수만 대표님처럼 독립하셨으니까 구종필 대표님이 철학을 만드시는 게 그 회사의 어떤 방향이 되겠죠 아 네 목표 목표랄까요 목표를 할 거는 확실하게 하나 있긴 있어요 왜요 이게 보통 이제 케이팝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면서 네 흔히 외국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외국에 있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음 케이팝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케이팝이라는 음악과 아티스트들에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쪽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의 것들을 우리 음악을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작업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네 저는 거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아티스트가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능하겠네요 네 저의 목표이긴 해요 오 네 오 이거 이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티스트나 곡 이런 어떤 상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운드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도 이제 국제적인 수준과 교류가 되는 네 그걸 꿈꾸시는구나 네 아 꼭 이뤄내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네 하는 그런 추천곡 스티치드업 네 왜 이거 허비앤콕의 그 좋아하는 음악에 딱히 이유가 없어서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거 늘 이렇게 들으세요? 가끔 생각날 때 찾아서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에는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걸 다 사운드가 어쩌느니 이런 걸 다 무색하게 하는 네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시야문 1호 공간에 우리 케이팝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간 보아 아 SM 엔터테인먼트 신화인데 보아로부터 최근에 NCT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함께 하셨고 이제 독립하셔서 클랑이라는 회사에서 글로벌한 어떤 그리고 트렌드한 사운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는 회사를 꿈꾸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널의